위주인공 소소해 우주님 갖고 오준 소소, 빵에 먹으셨습니다 고맙다 송도 안하고 있지? 애매해 응 고맙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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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п 보기 그러니까 저희는 소소소 한 번 먹었어 어? 수술 먹었잖아. 윤탕 같아. 수술 먹으면 콜라 있어. 그냥 수술? 응. 역시 오징어 응. 맛있어. 흥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 골라먹는 걸 소솔이라고 해요? 골라먹는 걸 소솔이라고 해요? 골라먹는 걸 소솔이라고 해요? 아 여기 왜 이렇게 복사반들이에요? 와우 탈사랑해? 오빠가 소솔 윤택 올라간 모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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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 어우 오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이 와 자갈리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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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그릇이 3개 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양파 고춧가루 소금 10,000원에 10,000원 아직 먹자 몇개 남았어요? 1000개 10개에 5,000원 또 샀어? 아직 4,000원 3,000원 욕심이 많아 욕심이 아니라 맞아요 다 먹어야 돼 먼저 아직 10,000원 아직 10,000원 계속 10,000원 다시 10,000원 또 가중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너무 맛있게 이제는 계속 10,000원 이제는 10,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